자, 저는 오늘 제 초등학교 친구와 같이 하루를 놀아볼 예정입니다. 근데 제 머리가 잘리는 것 같아요. 아, 네가 키가 너무 크어가지고.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아, 감사합니다. 살 아프겠다. 주문도 많고. 저희가 지금은 뭐냐, 불량식품을 사러 가고 있어요. 옛날 추억을 다 담아서 우리 오늘 좀 초딩 때처럼 놀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좀 초딩같이 놀긴 해. 맞아, 우리 뭐 볼링 치러 가고, 영화 보고. 야, 이런 스티커 우리 진짜 맛있잖아. 야, 이거 봐. 야, 미쳤어. 야, 잠깐만. 이건 이렇게 찍어. 일단 착하니 하나 하자. 야, 우리 착하니 진짜 와요. 야, 내가 들어줄게. 이거 바구니였나? 착하니랑 하나 하자. 야, 이거였어. 야, 이거 종료로만 하나씩. 야. 아, 브이로그는 근데 요즘 좀 많아. 깨돌이는. 야, 이거. 아, 깨돌이도. 오! 아, 복숭아 맛 생각나라. 이거 많이 먹었잖아. 헐. 이것도 본 것 같은데? 야, 자야. 자야는 진짜 많이 먹었잖아. 야, 이거 우리 얼마 전에 먹었잖아. 이건 내 포장이야. 야, 이거 생각나라. 으악! 어, 양념. 어, 야, 이거 이거 나 손에 쓸 때. 이거 뭐냐? 어? 이거 그 도장. 도장인가봐. 그냥 도장이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먹었잖아. 어? 아, 도장. 아, 도장. 아, 도장. 아, 도장. 아, 도장. 아, 도장. 어, 토포가 있네. 토포가 있네. 아, 이하라 이거 먹고 싶은데 어떡해. 아, 도장. 오, ét off. 토포가 없지. golden, w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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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d. 이런 건 아니야. 이거 우리 이거 하나씩 먹어볼까? 은근수코야! 야! 야, 근데 이름이 더 나네. 스피리로 바뀌었다. 근데 이걸 이럴한 이긴다. 응, 나 이거 스프스 사러졌다. 이게, 이게, 콜라마시고 디렉이 샀다? 어. 이거 먹었잖아. 치아, 얼마나 맵까? 이거? 이거? 이건 나오면 예쁘지? 일단 이거 먹자. 쏘아! 근데 맛이 왜 영하지? 이거 좀 더 다른데? 이게 얇아졌네. 그치? 얇아졌네. 미니벨 미니벨 음 너무 맛있다 콜렛은 맛없었어 응 맛없어 난 이거 진짜 뿌려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너무 많다 근데 나 착한 입 먹고 싶어 근데 뭐 짜증나 수 있지 않아? 음 와 이거 세 번만 뿌려주고 막 그랬어 음 포도맛 음 맛있다 오 이건 그대로네 그치 얘는 그대로다 아 근데 나는 원래 착한이가 좋아 응 근데 나는 원래 착한이가 좋아 그런 거 응 맛있어 그거다 그 과자 닭다리 음 이거? 야 얘는 그대로인데 소포 먹어봐 음 자식어가 없어요 그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 이거 진짜 맛있어 뭐 있었어요 그러면 꿰돌이 꿰돌이 달고나 달고나? 그거는 팔질 않았죠 달고나 만들어 먹었죠 만드는 거요 또 우리 됐잖아 그치 기계 기계 어 맛있다 응 잘해서 먹자 이제 응 빠이 어? 이거 부장했나? 안 돼요? 아 머리인가? 중학교 때 낙원상관에서 살았어 어 야 우리 반지 보여줘야지 짜잔 뭐야? 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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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 처음 와봐요 맛있다? 입에 맞네 응 얘는 그대로다 응 응 와 나 근데 진짜 초등학교 때 170 한번 나왔었었는데 볼링 나 왔다고 170이? 응 근데 이거 선수 할 때 응 나 기억이 안 나 초등, 초등부? 응 초등부 선수? 응 우리 선수였지 않아? 근데 좀 애매한 선수 근데 막 시작한 선수였다 알지? 맞아 그 볼링가 재밌었는데 약간 우리 볼링들하고 학교 점심시간 빨리 맞아 우리 빨리 그냥 볼링장 가려고 나 그 어퍼 먹어보고 싶어 이거 매운데? 응 금방 가능? 따란 짠 조금만 먹어야지 어때? 맵지? 아 맵지? 근데 맨날 애기때도 이러고 먹었어 근데 맛있지? 애기때도 맨날 이거 맨날 찌끔찌끔 해가지고 맞아 진짜 이거 괜찮은데? 그냥 맛있네 역시 나나콘 근데 거꾸로 아실거라 이거요 콧나나 아 이쁘게 아 으흑 좀 건물은 여기가 떠있어 아 여기 여기인가 봐요 하루 전 뷰두 저같이 또 예시 다 연습판이지 우리 첫 판은 어? 잘하는데? 야! 잘하는데? 잘하는데? 어? 하나 썼다 야! 오! 왔어요? 우리 오늘 4개인터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 오! 앗! 아니 언니 왜 심카네 야야 아니, 너무 잘하네. 그래도 이거 말고 뭘 할 거야. 아, 이거, 이거 비용. 게임 비용. 게임 비용. 우와, 진짜 커. 잘한다. 이건 나와 나연 중에 싸우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봐보자. 나이스! 이현이, 나 삼성 쳐지. 나 삼성 쳐지. 나 삼성 쳐지. 오! 뭘 오야. 통화! 아, 어떡해, 어떡해.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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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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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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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왜 이렇게 돌리기가 어떻게 가는지? 우와 나이프! 아.. 와.. 진짜 보인다 그랬어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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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오케이! 아니.. 표정이 약간.. 뭐야! 비슷하게 뽑혔어. 비슷하게 뽑혔어. 아.. 아.. 잘해! 잘해! 뭐야! 뭐야! 괜찮아! 왜 다 잘해? 뭐야! 야! 야 이.. 이 정보는 뭐야 갑자기? 우리 갑자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 이 승리잖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오.. 홈이 좋네 지금 여기 홈이 쳤다잉 살살 살살 잠자 야 왠지 잘 치고 바늘이 바중 이제껀 이제껀 너무 잘했다! 진짜 너무 잘했다. 100점 넘겠네. 됐지? 뭐야? 뭐야? 오! 대박! 한단! 뭐야? 이게 마지막인데 이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180! 오늘 120! 무조야. 90인데 우리 180. 50초 줄래? 130 우리지. 감사합니다. 재밌게 쳤습니다. 이 브이로그? 두 명 잘하는 곳 이슈 안돼요? 맞아요. 에스파 매니저 두 명. 이슈 안돼. 쟤네 모니아이는 더맨더머 문절만 돌아가실 수 있고. 에스파 더맨더머. 에스파 매니저 더맨더머. 에스파 매니저 더맨더머. 짜란. 지금 우리는 밥을 아주 많이 먹고 아 모르겠다. 우리 안 찍었구나. 근데 볼링치고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밥을 먹었습니다. 소고기 먹고 깍둑볶음밥 먹고 차돌된장찌개랑 냉면이랑 샤베트. 한강에 산책을 왔습니다. 왔어요. 쇼쇼. 잘 나오네. 이 날씨에 아까 한강에서 맥주 마셔야 되는지 알지. 술도 못 마시면서. 근데 못 마시는데 그 감성은 알아. 감성은 알아. 그건 알지. 야 우리 나 휴가 때 어디 갈까. 우리? 내가 찾아봤거든. 일단 내 계획은 일단 집에 가야 되잖아. 집에 한 3, 4회 가고 나도 같이 가는 거지? 어? 뭐 왜 가? 나 안가? 나 집밥 먹고 싶은데. 아 우리 엄마 아빠지. 그러면 이제 저의 브이로그는 끝이 납니다. 바이. 안농. 아야.